최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실이 나서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EU와 캐나다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커피기 옆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쓰거나 아예 컵 자체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정책제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92%의 서울시민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은 왜 만든 것일까요? 우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약 200년 전 코끼리 상하로 피아노도 만들고 당구공도 만들고 장식품들도 만드는 것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 1868년 미국인 존 웨슬리 하이어트가 코끼리 상하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최초의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당구공과 피아노 건반 외에 단추, 자, 필름 등 여러가지 일상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셀룰로이드라 불리는 재료로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지금은 폴리에틸렌이라 불리는 더욱 가볍고 유연하며 모양 잡기 쉬운 재료로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재료값도 싸고 쉽게 모양을 만들고 생산해낼 수 있다 보니 1950년 이래로 전세계적으로 63억톤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졌고 이 중 9%가 재활용되었으며 12%는 소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중이거나 지구 어딘가에 버려진 것이죠. 특히 27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약 700종의 해양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구 버려진 플라스틱은 분해되어 없어지는데 약 700년이 걸립니다. 분해되는 과정에서 점점 크기가 작아진 플라스틱을 동물들이 먹이로 생각하고 먹기도 하고 더 미세하게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물을 통해 인간도 먹게 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과 해양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애초에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졌을까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의 부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콜라나 음료수 캔 안쪽에 플라스틱 올려가 들어갑니다. 종이컵도 얇은 플라스틱층이 있죠. 플라스틱이 없다면 캔 속의 음료수는 3일 만에 오염될테고 종이컵도 액체에 젖어서 사용을 못하겠죠. 플라스틱이 없다면 마트에 있는 음식 재료들은 모든 나무상자나 유리상자에 담겨있을 겁니다. 또 모든 액체류는 유리병에 담겨있겠죠. 다르게 말하자면 제품들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또한 모든 옷들은 목화로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방수 재질이나 내열 재질의 옷은 만들 수 없게 되겠죠. 발열내복, 소방복 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잘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 보철물, 의료용 임플란트, 컴퓨터 반도체, 필름 등에 쓰이는데 만약 플라스틱이 없다면 비싼 대체품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는 비싸게 구입해야 하거나 애초에 만들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비전도성이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 안되는 부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로선 필요한 곳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줄여나가면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조금씩 소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해외의 한 연구원이 우연히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폴리에틸렌을 먹는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벌레 이름은 왁스. 처음에는 그냥 플라스틱 소재들을 뜯어낸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 이 벌레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까지 했습니다. 벌레 소화기관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화학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왁스 벌레와 벌레 속 박테리아들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벌레 한 마리가 분해하는 플라스틱의 양이 너무 작아서 효율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의 벌레를 이용하거나 벌레 속 플라스틱 소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변형해서 효율을 높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벌레들이 대량으로 실험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겠군요. 만약 다 빠져나간다면 우리가 설치해둔 플라스틱 구조물들을 다 먹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